6위 당장 뉴스를 꺼라 아니 다시 켜라 전혀 보고 싶지 않다 아니 봐야 한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아니 누가 무엇을 안 했는지 뭐가 진실인지 아니 뭐가 진실이 아닌지 뉴스가 진짜라 믿는 사람들 뉴스가 가짜라 믿는 사람들 의심은 해봤나? 자료는 찾아봤나? 그러고도 거저 잘 되기를 바라는가? 그러고도 거저 잘 살기를 바라는가? 그대가 관심이 없으면 세상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마구 풀과 잡초와 독초를 키울 것이다 세상의 순리대로 되는 것은 나이와 주름살과 죽음뿐 그 외의 것은 단 한 방울의 관심도 없다면 국가도 가족도 당신의 텃밭도 강아지도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유기하지 마라 intelligen사 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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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하는 츄하 츄하